지금 어디 가십니까? 그랑 아닙니다 그랑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낭시 못가고 그랑에 오늘 막 벽감으로 갑니다 감포로 꽂혀가지고 지금 포야하고 그래서 계속 뭐 야 40분 남았다 야 뭘 다 계속 이 여행을 가면서 이제 주위 경치도 그 언제 도착했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즐겁게 가야되면 아니 바보가게 배가 나오는데 야! 뒤를 똑바로 가라 지금 해가 지금 서산에 막 뉴딕 지우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돼 자! 오늘 한번 가봅시다! 그랑으로 렛츠 기릿! 아야! 화이팅! 하트 가면 달린다 소야도 역시 인거 개인세이 개인세이 높은게 네 여기 좀 더 가다가도 있잖아 좀 더 막히 와! 선글라스 더 끼지! 해가 지금 눈이 눈치고 어디 선글라스 끼고 있어 와봤는데 잘 안보여 어? 잘 안보여 야 너 멋있다 하여튼 벗어도 멋있고 써도 멋있고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계속 가라 야 가는 길 멋지니 어? 어? 이게 뭐? 선글라스 선글라스 이거 젖수잖아 있잖아 응 당시에 뭐하지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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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살랬다고 야 니 어? 텐션 잃었더라 하지 뭐하노 아 제일 아깝고 있는 그 돈이다 얼마 나가든지 한 4만 5천원 79만원 야 열심히 운전하고 있다 이제 우리 꼭도방께가 여기가 양봉이야 와 소파라 진짜 많다 어? 으아아 여기 화장실도 있네요 이렇게 매실 사용하기도 좋았습니다 야간 해곤다 이거 개고기 우아 휴대폼 주머니에 뭐 있는가요? 오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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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우와... 멋지겠네 후우 아... 허리에 온다 누굴 해결할까요? 하이, 엘리킵어 일단은 계속 하루종일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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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야 나비야 고맙게 ieten 예스웅 햇 세멘 이즈 세 gateway 캠핑의 아침은 라멘이지만 고기가 끓여주는 매운 고추 매콤 라면 이게 힐링이지 아 지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